미국 달러와의 약세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,564억 6천만 달러로 4월 말에 비해 41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. 유가증권이 4,140억 5천만 달러로 대부분이었고 예치금이 294억 달러, 금이 47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. 한우는 미 달러와 약세 영향으로 다른 외화 표시 자산의 미 달러와 환산액이 커지고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것이 외환 보유액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